대한민국 넘버원 스코시방송 코리아스코시TV 화이팅! 두번째 대한민국 스코시방송은 유튜브 코리아스코시TV 화이팅! 유튜브 검색창에서 코리아스코시TV를 치세요 화이팅! 구독과 좋아요는 방송을 계속하는 큰 힘이 됩니다 부탁해요 하이파이브컵 코리아스코시TV 마스터즈 5분 7월 15일 청주스코시 연기장에서 만나요 화이팅! 대한민국 넘버원 스코시방송 코리아스코시TV 화이팅! 대한민국 스코시방송은 유튜브 코리아스코시TV 유튜브 검색창에 코리아스코시TV 구독과 좋아요는 방송을 계속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앙! 아멘